우리 청소년아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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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란 이란 발소리란 저희 형 쪽으로 갈게 응 갔어 거꾸로 풀어주세요 형 집에 있어요? 응 나 지금 집안에 있는데 여기 소리 엄청 많아 그냥 소리도 쪽쪽으로 간 것 같은데 아 진짜 굿 이놈들 앞에 있는 애들이라고 때문에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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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있어요 제 위치를 전협으로 해 제 앞에 바로 앞에